오늘 실숨잔치 실숨잔치 오늘 아빠 생일이야 아빠 생일이지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거지? 나 수아가 제일 좋아하는거지? 수아 미역국 먹어 응 미역국 끓여놨고 미역국 치우고 일단 물을 맛을 내야 볼까 퀸컴벨 퀸컴벨 아니야 이거 주깨니야 주깨니 주깨니 되있어? 오늘의 카리라면 이제 이게 양파 돼지고기 저는 이렇게 얇은것이니까 귀찮으니까 나는 편이니끼리 시에 고춧가루 오빠 볼맛이 난단 말이야 응 좋아야 그래? 맞아? 꿀맛 스파이크랩은 더 맛있어? 맛있잖아 수아 이거 맛있어서 좋아하잖아 응 맛있어? 맞아요 피씨소스 1스푼 2스푼 3스푼 너만 넣었나? 베이비쉬림프 애기새우전 귀엽다 귀여워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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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1스푼 2스푼 2스푼 이거는 끓이면서 간을 맞추면 되니까 어? 너무 짜게 하면 안돼 이렇게 순두부는 제일 마지막에 다 끓여졌을 때 넣고 바로 불을 끌거에요 계란은 손님들 왔을 때 한번 파이 끓이면서 그때 하나씩 올려서 주면 됩니다 네? 네 사탕 요만큼만 넣을게 엄마 사탕 안 좋아해 두부가 좀 짜졌는데 두부가 들어가면 또 다시 싱거워져 왜? 몰라 그러지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너랑 깨먹어 두부가 들어와서 다시 간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건 바로 넣고 한번 팔 끓이면 끌거에요 순두부는 끝 짝짝 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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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빨간색은 아니라고 말했죠? 에그육, 엔터세! 트래픽 시그널이야? 세트 안 담아지면 큰일났네. 자, 미니미니로. 미니미니? 미니! 쩝쩝대지 말아주시옹. 왜? 이제? 거물이 거야, 해파리를. 설탕 한 스푼. 두 배씩 졸아서 일단 조금만 넣어볼게요. 씹는. 이놈으로. 그만둑이. 이것을 먹어야죠? 쩝쩝쩝. куда이? 누돌이 보니까. 이거 뭔지 알아줘야? 젤리피쉬야 젤리피쉬 넘겨자 소스 만들거야 저 핵파리 네 소리가 걱정하지 마 음 이제 좀 먹자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왜시래? 네 아우 연절아 참깨 열라 얍 예스 여트만 직초 그 다음에 간장 간장 하프스푼 넣고 참기름 하프스푼 넣고 갈릭 하프 버섯 스톨스톨 다 했습니다 소스 완료 고기를 삶을거에요 수육을 고기 넣고 통마늘 넣고 팥뿌리 넣고 된장 요만큼 넣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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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들어갑니다 냄새 잡는겁니다 잡네 아이오에 모호 그 다음에 통후추 통후추를 좀 넣습니다 블랙 좀 위로 찍어주세요 이제 바글바글바글 한 40분 끓이다가 잘 안먹는 싸구려 와인을 조금 넣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넣는거야 이거는 이거 마지막 한 10분 남았을때 마지막에 조금 확 쪼그라드셨을때 끓이는겁니다 컨셉피아노 귀엽다 그치? 파전 파전 해물파전 미리 반죽을 해놓고 있다가 먹고싶으면 해먹으려고 좋은 아이디 그리고 맛있겠다 맛있겠어? 나도 줘 아니 주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수아야 요거 뭐에 넣는거야? 여기 쪽파있지 쪽파 봐봐 쪽파 쪽파를 조금은 이 파전에 넣고 이거 조금은 쪽파김치? 파 무침을 살짝 하려고 오우 좋은 아이디아 좋은 아이디아 그래서 이거는 무치액젓을 좀 부어놨어요 이 끝을 아구 여기도 여기 들어왔는데 끝을 조금 이렇게 저리는거야 왜? 이따가 맛있게 돼 끝에만 살짝 그러면 내가 섞어 지금 물이랑 같이 섞었어요 흐흐흐 엄청 끓어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이게 지금 40분 정도 끓었거든요 그때 끓었거든요 그때 와인을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와인 한 바퀴 돌려줍니다 마지막에 하는거에요 켄미닛 10분 더 끓입니다 그러면 수육이 맛있게 완성돼요 맛있어 보여? 냄새 안나게 맛있게 되는 수육 끝 소파 파무침 하고 나눈거 자르세요 다 다듬어 놓은거에요 넣으면 되게 맛있다 싸이가 좋아하지 엄마가 해주는거 응 아유 얘 너무 많네 됐어 자 여기 깻잎 호박 호박 넣었고 봐봐요 네 지금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남았습니다 호박 넣어서 호박 넣었고요 준비해놨던 새우랑 조개살 얼어들던거랑 더 차가워서 이따 먹 이따 해도 이거 아이 러브 더 맥스잉 이렇게랑 요리에 반을 못했는데 시간이 2시간 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어 몰라 티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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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왜 냉동새우랑 조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차가워 차가워 응 차가워 이거는 이따가 당장 안 먹고 이따 넣어놨다가 1차 다 먹고나서 부쳐먹을거에요 네 응 소금은 좀 넣습니다 음 오케이 꺾이 끝났어요 예 끝